우리를 또 흥믿을 그 음악 I say 좋아, you say 좋아 좋아 가는 거야? 가는 거야? 가는 거야! 아 이 소리도 싫어 이제 무서워 이제 무조건 띵이다 무조건 띵 어 솔린다! 노래 솔린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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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! 정선영은! 2주! 2주! 지팡이! 지팡이! 그렇지! 지팡이! 지팡이 완전 유행이었어요 이게 R&B! R&B의 센터! 제가 대학교 때 뷰티인 갔다가 이 뇌팡에서 찾았어요 1, 4, 3, 4 약속을 정하고 그날이 왔어 집에 속도 있고 머리도 하고 오랜만에 하늘 속에 뛰어서 어떤 말을 할까 고민도 하고 더 많은 때와 같은 느낌에 설날을 안고 집을 나서 주대에 날씨도 좋고 뛰고 또 또 앞서 기울이 좋았던 거 아냐 나는 믿고 있는 넌 내게 날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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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세련됐어 너무 세련됐어 너무 세련됐어 저 박수에 장사여 뒤방은 안 좋은데 조금 편스러워 조금 조금 편스러워 이거 거의 남자들 되게 애창곡이잖아요 맛있어 맛있어 이거 안 부르면 제일 높다 그치? 그리고 가사 다 외우고 있을까요? 마이크 이렇게 누르는 거 너무 진짜 대박이다 국민한테 와 국민한테 와 국민한테 와 국민한테 와 황당 너 너 너 너 너 너 되게 신나죠 내가 가사만 생각하면 진짜 쓰레기 그렇지 않아요? 야 서로 여자 남자가 있는데 서로 애인하시고 뮤직 네트워크 엠넷